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맛있는 이 행복이 떡 하나 또 성편 이번 추석 때 참 송편을 못 먹었어 아빠 송편 생각이 나서 송편 비리리 또 자연의 아구살 구이포 이거 맛있더라구요 이거 말고 또 바다로도 있더라구요 이거는 10불 바다로는 7불 인데 오늘 어 아빠 친구 분하고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에 감 또 무를 한 10개 넘게 샀어요 무가 너무 초록 초록색 무가 이게 맛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치미 해놓고 지금 현재는 고구마를 사와서 구가지고 이렇게 무 짠무 해 놓은 것을 물에다 이렇게 불려서 고구마하고 같이 먹고 좀 송편 행복이 보인다 이 송편을 먹다가 한 장 또 찍습니다 고마워요 얼바인 자이언마켓에서 이렇게 하고 오늘 이 후시딘 후시딘의 잎 이렇게 하고 더 또 맛있게 먹으려고 모두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맛있게들 잡숩고 건강하시고 네 오늘 어제 나갔던 여행 무사히 잘 돌아왔는데 지금 밖이 굉장히 깜깜했는데 지금 햇빛이 또 나요 네 바람이 많이 불었었거든요 금방 그런데 저렇게 햇빛이 딱 나 줘서 감사합니다 먹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비비빅도 있구요 사망고도 구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냉동실에 지금 먹어야 될 게 이제 더 많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굿나잇 굿나잇 되세요 굿나잇 되세요 fertjol